안녕하세요 생존 코딩의 오준석 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후원을 기존에 해주셨던 분들이 계신데 후원 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분도 계셨구요 아니면 뭐 투네이션을 통해서 후원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외국 서비스들은 거의 이제 사용이 불가능했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저한테 구글에서 그 메일이 하나 날라왔어요 뭐냐면 뭐 가입을 할 수 있게 그런 게 생겼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그게 구독 시스템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정 금액을 이렇게 내고 이제 가입을 하고 어떤 뭐 혜택을 얻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그런 게 생겼더라구요 그래서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라고 있는 채널들이 좀 있던데 그게 이제 가입 시스템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 가입을 통해서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영상 보시고 가끔씩 후원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때마다 아 뭐 괜찮습니다 뭐 카카오톡으로 뭐 선물을 보내주신다 그런 분들도 계셨고 다 그냥 괜찮다고 했고 최근에 이제 후원을 실제로 이제 받은 분은 이제 한 분 계시긴 한데요 지금 이제 가입 버튼을 통해서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은 뭐 5천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한 번 하면 이게 매월 정기 구독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번만 하실 분들은 이제 하시고 취소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해 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가입해 주실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질문 같은 거 올려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런 것도 답변을 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킥보드 타기 딱 좋은 날이네요 제가 킥보드 한번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 분들은 매월 한번 채널 가입권을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혜택이 6월 30일까지 하고 종료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혹시 못 쓰신 분들은 어 그거 꼭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용할 데 없으면 저한테 사용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